외놈들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깜빡 죽는다니까? 지리산 노카미 조센트라는 오사모카 호수가 사장을 안하면 무엇을 할까나? 행님 같이 안 가실랍니까? 너가 그만두라고 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리산 노카미토보 이와렛을 찾았다 형님이나 나나 그만두한테 갚을 것이 있지 않소 어차피 잡힐거 아녀?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? 현충원 제 잠시 에이 캐시티야마 오릴보도 먼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여. 다시 돌아가야지요!